오늘은 축구계의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킨 토트넘의 신규 영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라고 신의 토트넘 합류가 결정된 것인데요. 토트넘의 중심을 잡을 강력한 센터백을 드디어 영입한 것입니다. 이적 시장에서 긴 과정 끝에 드라고 신의 영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축구계의 유명한 인사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어제 밤에 히어 위고를 외치며 전세계에 알렸죠. 드라고 신의 토트넘 이적은 약 3천만 유로의 가치를 지닌 패키지 딜로 제드 스펜스의 제노와 이적도 그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2,500만 유로를 지불하고 추가 보너스로 500만 유로가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드라고 신은 토트넘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개인적인 합의에 따라 마침내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입으로 토트넘의 방어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팀으로서의 더욱 탄탄한 전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엘은 미넨이 드라고 신 영입을 위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토트넘을 선택한 건데요. 이는 축구 팬들에게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바이엘은 미넨으로 가겠지 누가 거기 안 가려고 하겠어? 라고 대부분이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마지막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미넨행을 예측하고 있었죠. 하지만 토트넘으로 갈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토트넘은 바이엘은 미넨을 이겨드라고 신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정말 감동적인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번 여름에 토트넘의 스타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영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팬 포럼인 레딧 게시판에서는 선수들의 비행 경로와 이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Not Your Average Elliot라는 사용자가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드라고 신의 계약이 확정되기 전부터 바톨린이 에어라는 전용기가 밀란에서 제노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토트넘이 드라고 신 영입에 나섰다는 추측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드라고 신이 정말 토트넘으로 오는 것인가 싶었는데 결국 그의 토트넘 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용자는 티모 베르너의 비행기 도착 소식 등 다양한 선수들의 영입 소식을 전달하며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마니아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으로 이적한 드라고 인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로마니아 출신의 유망주로서 그의 이적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엘은 미넨으로의 이적을 기대했으나 토트넘의 선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메디컬 검사는 이미 성공적으로 통과된 상태이며 추가적인 메디컬 검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라고 인스의 에이전트는 토트넘 훈련장에서 탁월한 커피를 무료로 마시고 있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일화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의 협상력에 대한 이야기가 돋보입니다. 드라고 인스의 이적 협상이 새벽 3시 즉 매우 이른 시간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레비 회장이 에이전트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레비 회장의 노력과 협상력은 토트넘 구단의 전략적 이적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드라고 인스의 토트넘 이적이 결정된 뒤 그의 에이전트는 선수의 팀 선택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밝혔습니다. 드라고 인스는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바이엘은 미넨에서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드라고 인스는 벤치 멤버로서의 역할보다는 주전으로서의 의미 있는 경력을 쌓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안재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드라고 인스를 토트넘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설득력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드라고 인스가 프리미어 리그에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속도, 체격, 힘, 그리고 나이 등이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성공을 예고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에이전트는 또한 과거 드라고 인스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그 당시 자신을 무시했던 쇼호스트가 결국 사과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드라고 인스가 계약 기간 동안 어디에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한 에이전트의 대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드라고 인스가 5년 후에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드라고 인스가 앞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발언입니다. 에이전트가 드라고 인스가 토트넘에 합류한 직후에 이미 레알 마드리드를 언급한 것은 분명히 약간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에이전트가 선수의 미래에 대해 야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현재 소속 팀에 대한 충성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에이전트의 무료 커피 언급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회장 레비가 선수 대리인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레비가 선수 영입을 위해 어떠한 세부사항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독일 커피에 대한 언급은 에이전트의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에이전트의 미래에 대한 발언이 독일 커피에 대한 비유로 풀이되며 독일의 커피 품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가벼운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의 드라고 인스 영입은 단연 팀 역사상 중요한 계약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바이옐은 미넨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 선수를 품에 안은 것은 토트넘의 협상 능력과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번 계약은 2029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정료는 기본적으로 2500만 유로에 보너스 500만 유로가 추가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선수의 성적에 따라 조정되며 드라고 인스가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 추가 보너스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드라고 인스는 이미 축구계에서 퀄리티가 입증된 선수로 그의 능력에 따른 보너스 지급은 제노아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토트넘으로서는 이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재판매나 다른 전략을 고려할 수 있어 이번 계약은 양 팀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번 계약은 드라고 인스가 토트넘에서 뛰고 싶어했던 개인적인 욕구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선수의 토트넘 행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토트넘에서의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라고 12 바이엘은 위넨의 제안을 거절하고 토트넘으로 온 것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더불어, 로메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과 메디슨이 다음 주부터 훈련에 복귀한다는 소식도 팬들을 설레게 합니다. 한편, 에릭 다이어의 바이엘은 위넨 이적 가능성에 대한 소식도 화제입니다. 현재 미엔과 다이어 간에 구두상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는 토트넘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 가능성은 팀의 전략과 로스터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토트넘의 센터백 자리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메로, 반더벤, 그리고 새로운 영입인 드라고 신의 존재로 인해 토트넘의 수비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3명의 선수는 각각 다른 스타일과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감독의 전수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릭 다이어의 바이엘은 위넨 이적 가능성이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과 바이엘은 위넨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상당한 변화를 의미하는 일입니다. 토트넘의 센터백 자리는 팀의 중요한 부분이며 과거 10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운 것은 이 포지션의 안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이 중요한 센터백 자리를 채우고 있으며 손흥민 선수의 공격 파트너로 티모 베르너를 영입하는 등 팀은 1월 이적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일이 1월 11일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1월 11일의 활동은 팀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두 명의 주력 선수를 영입한 것은 지난 12년간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10명의 선수 중 주전으로 활약한 선수 수와 맞먹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는 토트넘이 단기간 내에 팀의 전력을 크게 강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토트넘은 미드필더 영입에 대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공격, 수비, 미드필더 포지션 전반에 걸쳐 팀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후 최상의 환경에서 활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르와 비수마 같은 중요 선수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토트넘의 이러한 전략적 영입은 팀이 과거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참여로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단순히 토트넘에서만의 빛나는 성과가 아니라 아시안컵과 같은 국제대회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을 보고 싶다는 팬들의 열망은 매우 강렬합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가 토트넘과 대한민국 대표팀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드라고 신의 토트넘 이적은 팀의 수비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합류로 인해 토트넘은 더욱 강력한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팀 내의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지면서 팀 전체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